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캠코드 인사에 대한 아주 비난의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대선 캠프에 종사했던 사람들, 또 코드가 맞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여당 출신의 인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에 지나치게 많이 배치가 된다 이런 아마 기사였습니다 예를 들은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가장 고위직의 한 76명에서 101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요 세상에는 당위가 있고 현실이 있죠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친소관계나 선거에 이기도록 기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년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캠프 또 캠코드 인사에 대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이나 정당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3년차 들었을 때 한자리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크게 나쁠 건 없고 또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전문가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정권을 잡는데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도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어느 정권이 등장하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죠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 동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인센티브라는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정권을 쥔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공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사회는 아니었죠 그래서 사적인 이익이 항상 우선했기 때문에 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봉사하거나 나라를 위한 그런 것보다도 고생했기 때문에 한자리 한다 이런 이야기가 썩 유쾌한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왔고 세월이 가면 좀 달라지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눈앞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차 사고를 넘어서 2차 사고 3차 사고를 하게 되면 건원적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장기적으로 누가 등장하든지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능한 한 공기업 영역을 축소해 나가는 거죠 공기업 숫자도 줄이고 공기업 영역도 줄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근래에 들어서 공기업을 늘리는 추세고 규모를 확장한 추세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은 부분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대세이고 정의라는 생각을 공유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또 공기업과 연관돼서 정부 규모라든지 정부 예산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죠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정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료 입장에서는 싫은 이야기가 아니죠 계속 정부의 규모라든지 예산이 슈퍼 예산, 초슈퍼 예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행정부의 간섭이라든지 의회 기능과 같은 것을 통한 정부 개입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경향이 거대 정부를 향한 전진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거대 정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재적 성격의 자원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적으로 나라의 규모나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정치 원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 원리라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일상화되는 쓸데없는 프로젝트가 다반소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척 동자라도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 사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가라앉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참 역사로부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간섭이 강해지고 관외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면 캠코드 인사 이런 것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인 거죠 자원 낭비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그 자원을 고성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아침 조관을 크게 장식한 캠코드 인사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것도 한 번 더 뜯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누가 권력을 지든지 간에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나 정부의 규모가 확장되는 속에서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캠코드 인사는 아주 지역적인 그런 사건에 불과하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외변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베팅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시민단체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기 때문에 권력을 지게 되면 당연히 수혜계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특히 한국 사회의 권한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관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해답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한국의 유력 일간지가 일면에서 다룬 캠코드 인사, 캠프 출신, 코드 맞는 사람, 여당 출신들 이런 부분들은 정의로운 일은 아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납득함이란 부분들이 줄여지기 위해서는 관외 규모를 줄여나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